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강망 두척하고 자망 두척입니다. 안강망 두척은 양이 적죠. 병어, 밴댕이, 복어, 등택이, 아구아산상자 뭐 그런 개념이에요. 저쪽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보면 저게 홍어예요. 두척이 한 4, 4, 4, 4, 200, 한 33대 정도 됩니다. 오늘도 경매는 10분, 10분, 10분이라도 끝나갔어요. 안강망 쫄복 지금 이제 쫄복 많이 나올 때 됐어요. 보고 중에서 제일 독이 많은 쫄복, 얘는 쫄복, 얘는 참복, 알죠? 변댕이, 병어, 갈치도 한상자 보이네요. 맞다 변댕이 손도, 변댕이 지금 한상자 22만원 넘어요. 양이 너무 제끼 나오니까, 병어도 비싸고, 너무 양이 격이니까, 아기, 다른 어생이 잡은거 한척입니다. 뭐 이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어이구 정말로, 다음사리부터는 괜찮아질거에요. 갈치. 우와 그다. 그 다음 이제 홍으로 갈게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수치가 더 많네요. 암치보다는 그죠? 쟤는 수치, 얘는 암치. 암치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수치보다. 얘는 암치, 홍어. 국내산 홍어, 그물로 잡은 홍어예요. 가끔 준학으로 잡은 홍어가 갱매를 보긴 합니다만, 요즘엔 안나와요. 이건 수치, 숫놈. 이에는 수치에요. 이에는 암치.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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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